0 어 저기 뭐한다 유명한 사람들인가 궁금한데 이스퀴즈 미 코미디언 코미디언? 예 오 와우 커밍이 왜? 잭 블락 앤 케빈 하트 쟭 블락? 쟭 블락 그 사람이잖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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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콕콕 콕콕 감사합니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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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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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기있다 플레이 이게 무슨일이야 한국에서도 이게 LA가 맞아 LA 지나다니면 연예인 우리 잭오빠 사실 제가 잭오빠라는 좀 인연이 깊어요 제가 예전에 그 잭오빠 엠본부 프로그램 나왔을 때 그 모습을 제가 분장을 했는데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아가지고 정말 제 분장계에 또 한 획을 그었던 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잭블랙에 만나게 되면 그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와우 아이씨 어떡하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야야 아 지금 하면 딱인데 식사 수영 지금 어느 정도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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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이 한번 더 못 하겠네. 와우! I'm from Korea. 와우. No kidding. Oh my god. Oh my god. Oh my god. 제 짧은 영어에 다시 한 번 정말 땅을 치고 한이 맺혔습니다 진짜 안타깝더라고요